일반인들부터 기업과 관련 기관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개발한 대구 3D 지도 대구 3D 지도 3D 경관 분석 주택을 구매하러 가신다구요? 햇빛이 잘 드는지 경관은 어디까지 확보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대구 3D 지도는 건물 및 토지 매매 시 일조건, 조망권, 가시권 등의 입지 조건을 미리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조건 확인 방법은 건물명 또는 주소를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직접 장소를 선택한 후 우측 상단 일조건보기 탭에서 시간을 설정하면 지정한 장소의 시간대별 일조량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경관보기 탭에서 내려다보는 각도와 고도를 조정하면 건물 어디서든 직관적으로 조망권과 가시권의 경관 분석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고 활용성이 좋은 공간 정보 대구 3D 지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간 정보 서비스로 더욱 편리해진 생활을 누려보세요!